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면서 동영상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유포 의도가 없는 걸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걸 유포를 해버리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가 되거든요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큰 트라우마예요 사실은 협박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마디로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건을 겪은 분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못하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유포를 해야 돼요 근데 유포를 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한테만 보낸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 협박죄로 들어가게 돼요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 있는데 이 1항부터 3항까지 안에 유포를 하겠다는 협박은 명기가 되어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벌금만 내고 나가는 거죠 지금 실정법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5년 진짜 그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7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돈으로 그냥 해결되고 실제로 구속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또 그런 사건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건 상당히 좀 법적으로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딱 나라에 원하는 게 두 가지예요 음주운전이랑 이 협박 있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 협박에 대한 그 형량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로 호주 같은 경우는 피해자 사생활이 당인 영상물 삭제 이런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돼 있고 영상물 유출한 가해자는 초범이 최대 징역 5년 재범이 5년이에요? 재범이일 때 최대 징역 7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좀 특이한 건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웹사이트에 대해서 좀 강력한 처벌이 들어가 있어요 영상 삭제 요구 조치 취하지 않으면 벌금이 4억 2천 3백만 원이래요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벌금을 내게 돼 이런 웹사이트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처벌 기준이 확실하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법에 비하면 우리나라 법은 그냥 일단 무조건 징역을 때리거나 벌금 억대로 가야 정신 차리죠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는요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내용에 관련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강화된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 이걸 느끼고 있고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그런 성범 법 개정안 그리고 유포 관련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그런 내용의 범죄 수익 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하겠다는 말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디지털 성범죄 인격 살인과 같은 중범죄입니다 법적 정비와 함께 인식 변화가 엑 эпизод이 그 누군가를 받은 예절은